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양인이 눈이 깊은 이유와 동양인에서 안구돌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살해자가 돌출눈인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싸납게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돌출눈에서의 쌍꺼풀 수술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돌출눈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안와 감압술과 돌출눈 지방이식술이 있는데 이에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돌출눈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는 눈이 돌출이 되지 않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인데요 갑상선이라는 것은 침을 꿀꺽꿀꺽 삼킬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울대뼈 앞에 그 갑상선이 있게 되는데 그 갑상선의 기능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안와에 있는 눈알 뒤에 근육하고 지방하고 이런 조직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안와의 용적은 일정한 데 반해서 이 안의 내용물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니까 압력이 증가되면서 눈알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갑상선항진증에서의 눈알 튀어나옴의 가장 근치적인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갑상선을 치료하면 되겠죠 그게 첫째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안와의 볼륨이 점차 증가해서 이 안와의 압력이 증가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 압력을 줄이려면은 이 근육이나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알의 운동이 장애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이 용적을 이 안와의 용적을 늘려주면 이 볼륨은 그대로지만 용적을 늘려주면 이 안에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안와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갑상선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돌출눈 지방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원칙이 그 진단에 맞게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저려서 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근데 그 사람은 다리에 신경이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걸 딱 검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다리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 디스크의 문제다 라고 진단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환자는 다리가 아프지만 그 병의 원인은 척추 디스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리의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 진단에서도 어떤 진단이냐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서 귓구멍에서부터 앞볼까지의 거리 귓구멍에서부터 눈썹뼈 안화상 윤기까지의 거리가 짧게 되면 눈알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들이 짧은데 눈알도 안화감압술래에서 눈알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짧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짧아지게 되므로 더 납작한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납작한 얼굴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굴의 깊이가 얕아서 특히 눈 아래 코 옆에 이쪽 부분에 뼈의 반륙이 부족해서 이렇게 뼈의 반륙이 쑥 들어가게 되면 눈은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눈 바깥쪽에 이쪽 관자놀이 쪽에 볼륨이 부족하게 되면 또 눈이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봐서 납작한 얼굴 그러니까 눈 아래 자체의 병변은 없고 눈 주위의 얼굴 깊이가 부족해서 눈알이 튀어나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좀 눈이 좀 꺼벙하게 보이던가 아니면 또 반대로 눈을 좀 이렇게 부릅뜨면 또 사나운 눈매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돌출눈 지방의식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돌출된 눈의 쌍꺼풀 수술은 어떻게 해야 사나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또 돌출눈의 관상은 어떠한 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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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